아 아무도 안 나왔어요. 둘 다 땡. 앞으로? 귀요미. 와 진짜 어렵다. 나 머리 저거 어떡하냐. 하품. 와우. 편집만 나왔네요. 편집만 나왔네요. 편집만 나왔네. 통과. 오케이. 청순. 하나 둘 셋. 현진이는 안 나왔어. 나 반 나왔어. 안 돼 안 돼. 이현이 1점. 오케이. 하나 둘 하나 둘.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. 오. 오 나왔다 나왔어. 일단 현진이 얼굴 반 나왔고. 이현이 얼굴이 완전 나와서. 이현이 2점. 이현이 성공. 일단 이렇게 올라가네. 세 명 왜 이렇게 잘해? 됐다. 하나 둘 셋. 완벽해서? 완벽. 다 포인트. 다 1점씩. 다 성공했어요. 귀요미. 귀요미. 오케이. 한 명도 안 나왔어. 이건 아무도 안 나와서 실패해. 하품. 오케이. 나왔어 나왔어. 일단 리노 형 먼저 나왔고요. 승민이 얼굴 반 나와서. 이건 승민이 실패입니다. 승민이 실패입니다. 고생 2점. 리노 형 승. 이현. 지금. 아무도 안 나와서 지금 이현이 밖에 안 나왔어. 이현이 밖에 안 나왔어. 네. 어렵다. 오케이. 용복이 꼴찌고. 저희가 이제 2점이니까. 2점. 2점.